안녕하세요. 세무사 이장원입니다.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금법 이번 시간은 병원 의료수익 세무조사적금법에 대해서 5분 특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병원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세무조사는 일종의 회계세무의 가장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대로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고쳐서 앞으로 더 나은 병원 경영을 위한 최고의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접하게 되면 정식적 부담이나 아니면 추징되는 세금에 따른 자금 부담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모의 세무조사로 자기의 병원을 한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. 그러면 먼저 모의 세무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를 접근하는지 세무조사관의 시각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로 그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우리 병원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병원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첫 번째로는 현금 수입이 많은 병원입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보험 급여가 많은 병원일 텐데요. 그 현금 누락에 대해서 많은 일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병원을 가장 먼저 리스트에 올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고 수준이 불성실한 병원입니다. 사업장 현황신고서나 아니면 종합소득세, 법인세에 대한 신고 비율이 동종업종이나 동일병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낮았을 때 그때 이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중점 조사가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수입은 보험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은 명확하지만 허위비용이 계상되거나 아니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병원에 대해서 조사가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등 고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해당 병원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중점사항은 위 6개가 있는데요. 대부분은 이 사항들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. 겹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로는 사업계약 및 소비실태를 파악하게 됩니다. 그 봉지기는 몇 분이 계신지 그 다음에 이 병원은 얼마나 유명한지 원장님들 병원에 그 차량을 많이 가시잖아요. 그러면은 이 병원은 좀 더 수입이 클 것이라고 조사관은 파악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건강진단단체가 얼마나 그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건강진단에 대한 그 매출 누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주요 취급 품목이 어떤 건지 그러면 매출과 그에 상응하는 매출 원가는 얼마인지를 유추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공동사업자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홀로서기를 했을 때 그 매출액의 변동사항을 충분히 과세관청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병원장님의 개인적인 그 거주주택이라든가 부동산 소유 이거에 따른 그 PCI 접근법으로 그 소비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내부자료 분석 검토인데요. 그 내부자료적으로 기존에 신고를 했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그 정기신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율과 그 다음에 기존에는 어떤 소득률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사 적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계속 내부자료로 파악할 수 있었던 강가상각자료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파악이 되는 의료기기 구매 내역이나 의료의약품 그 다음에 소모품에 대한 그 구매 내역을 확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재무제표에 대한 추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해당 그 비용 구성에 대한 비율 그리고 그게 기존에 몇 년 동안 어떻게 증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주요 비용에 대해서 그 비율을 검토를 하는데요. 그 수익금액 대비 재료비나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증감폭이 어떻게 비교되었는지 그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수익금액이나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가공경비는 없는지 이거에 대한 혐의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분석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. 그 동일병과나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와 비교를 해서 그 수익금액의 신고소득률과 동일업종 평균비율 등을 같이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. 다섯 번째로는 입원실, 엑스레이실, 앰뷸런스 그리고 다양한 인원들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병원 자체 내부 기록이 있습니다. 그 진찰권 발행 기록이나 의료비 계산 등 그 다음에 의료장비나 입원실은 어떻게 실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해당 사항들을 다 조사를 해보는데요. 저희 병원에는 어떤 사항이 걸리는지 리스크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세무조사를 접근하도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으로 5분 특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